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 입니다. 오늘은 에그 스파게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그 스파게티, 먼저 드리에그, 달걀 3개, 파스타면 있구요. 스파게티면, 하프어니언, 양파 반개, 드리클럽 갈릭, 마늘 3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파게티 삶을 물부터 얹어 놓겠습니다. 이건 쿨 월을 찬물이에요. 찬물에 소금이에요. 소금 1티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구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오일 8미닛, 8분간 끓여주세요. 끓는점이 8분이 걸리더라구요. 자, 그러면 물이 끓는 동안 소스 재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소스는 양파는 이렇게 스코어 칼집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해서 찹스 윗면이 미끄러우면 들어 내구요.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져주시구요. 나머지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썰어주시구요. 마늘 마늘 갈릭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자 자 그리고 볼에 달걀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탁 쳐서 이렇게 해주시구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껍질이 안으로 튀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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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소금이에요. 천일염 1.5티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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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0회 정도 이렇게 하면 거의 풀어줘요 젓가락이 짝짝이 잠깐만요 젓가락이 짓짝이 아니네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소금과 달걀이 잘 섞이게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트램블 먼저 만들어 놓을까요? 잘 풀어줬으면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힛 드리미니 3분간 예열해 주세요 팬 바닥에 달걀이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3분 예열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3 테이블스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1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팬 바닥에 달걀이 눌러붙지 않게 해요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번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풀어놓은 달걀을 넣어주세요 1-2 1-5 2-5 잘라주 contrôle 요 위에 빼들어보세요 깨끗하게 빚어서 다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 계속 저어주세요 여열해서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팬에 접시에 덜어놓으시고요 스크램블 에그는 3초도 안걸립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까 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스파게티면 스파게티면을 넣을때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지에 빨간 부분에 한번 이렇게 대보시고요 이게 1인분이에요 이렇게 면을 중앙에 딱 세우시고 넣으세요 1인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면을 저절로 들어가게 이렇게 돌면서 넣으면 저절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면이 다 물에 잠기면 이때부터 보일 12분 12분 12분간 끓여주세요 끓이는 도중에 가끔씩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공기를 집어넣어 주세요 면이 끓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풀로 하시고요 팬에 면은 12분간 삶아야 돼요 12분간 12미닛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시 오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놓은 마늘 갈릭 어니언 양파 넣어주세요 양파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 한 스톨프라이 5미닛 5분 정도 볶아주세요 5미닛 5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줬습니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여열에서도 이렇게 저어주세요 여열에서 볶아주세요 잘 볶아 잘 잘 볶여지니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세요 다 볶아줬습니다 이제는 면을 끓는 동안 면을 이렇게 한번씩 가끔 들어주면서 뿌려주시면 쫄깃쫄깃해요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덜 됐네요 다 끓었습니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이쪽에는 불을 켜시고요 소스에 얹어주시고요 삶아진 면을 이렇게 들어 보면 찰랑찰랑해요 이렇게 쭉 건져내주세요 이렇게 쭉 다 건져냈으면 여기에 이건 올리브오일이에요 국수가 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리브오일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오늘 소스에 간을 안 했으니까 간을 해보겠습니다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간이 고루 간이 고루가도록 볶아주시고요 간이 고루가 갔으면 여기에 아까 만들어놓은 스크램블러 주세요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섞어주세요 면이 오래로 되어야되요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면을 담아보겠습니다 면이 이렇게 찰랑찰랑해요 2인분이니까 이렇게 담으시고요 스크램블로 달걀도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담아둘 이렇게 담아둘 이렇게 담아둘 이쁘게 담아주시구요 스크램블이 많이 올라가게 그린어니언 실파에요. 실파 솔솔 뿌려주세요 옆으로도 색깔이 노래니까 스크램블 에그 스파게티 다 됐습니다